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지금 쌍용차 인수 때문에 정신이 없죠 이쪽 그룹도 뭐 어느정도 아작이 났고 오늘 금호 ht 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호 ht 만으로는 조금 자금이 부족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연관되어 있는 em 플러스 까지 갑자기 끼어들면서 쌍용차 인수를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em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스트버건드에서 파생이 된 이 바른전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광무 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리더스 기술 투자와 em 플러스를 갖다가 함께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em 플러스 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at 세미콘 이라는 곳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at 세미콘 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 플러스 5,120원의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2,726억원 입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수가 5,300만 주죠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환사체가 다 전환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천만주를 기준으로 보면 되요 천만주 천만주인데 시가총액이 좀 높다 이러다 싶으면 2천만주까지 봐도 되고 근데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낮은데 2천만주 이상 뭐 3천만주 4천만주 이렇게 가는 데는 전환사체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평균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ipo 하자마자 상장하자마자 나오는 주가는 한 요정도 그리고 어느정도 시일이 지났을 때도 요정도 1000에서 2000주 정도면은 상당히 뭐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1000주 아래 요렇게 간 것들은 다 이제 품절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최대주주가 한 지분을 갖다가 30% 40% 빼고 나면은 거의 한 400만주 정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장난지 치기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품절주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bps 는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주가랑 괴리감이 상당히 크죠 좀 위험한 기업이고요 자 2m 플러스에서 최근에 디지털 킹덤 홀디스 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요 사업이 경영 컨설팅 업 인데 일단 현금 취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3자 배송 유상증자를 통해서 여기 80억 이란 금액을 쓰고 있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총자산이 7% 자회사를 늘림에 있어서 본업이랑 연관성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경영 컨설팅 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이론부터가 디지털인 걸 보니까 뭐 nft나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엠플러스는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먼저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대해서 참여 보도를 갖다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 회사인데 그죠 쌍방울이랑 비슷하죠 적자 회사들끼리 모여서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은 전환사체가 상당히 많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고점에서 누군가 계속 파는 모습이 나온다 계속 판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물량을 갖다가 계속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컨소시엄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이 회사의 전환사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추천드렸죠 상상인은 좋은 회사다 이 채널 하면서 처음으로 매수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 상상인이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벌써 10% 이상 차익이 났고 두 번째에서 다시 잡으신 분들도 거의 한 7%에서 8% 정도 지금 수익 중이실 겁니다 이 회사가 들어간 거는 사셔도 돼요 어? 전환사체 뭐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지금 이 채널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심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제 전환사체 들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전환사체가 들어가도 피하지 않아도 될 종목들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제가 오픈을 하고 있는 거는 주식 투자를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극히 일부분이 극히 일부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보시고 종목에 갖다가 투자를 하시려고 보면 코스피 200에 들어간 대기업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수익률을 못 내겠죠 그럼 이제부터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죠 이걸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뚫으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상상인 저축은행이 전환가액을 갖다가 4690원짜리를 갖다가 인수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이상의 가격 하락을 봤죠 25% 정도 이상의 그리고 뭐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매짜린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환사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이게 합법적인 금융 그거예요 금융 펀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짜린 그러니까 즉 전환사체가 있는 종목을 갖다가 거르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살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소방차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 경쟁 임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친환경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의 에디슨 EV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투명하죠 소방차 소방차와 전기자동차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2차전제는 뜬 건 없잖아요 ESS 대체 에너지 이것도 그죠 소방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소방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분기에 보시면은 수출에서 엄청나게 크게 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외 수출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 펌프차 이런 것들 납입기간 수주일자 보시면 알겠지만 3월 달이죠 이게 내년도에 이제 또 혹은 이제 1분기 분기보고서 보고서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적자를 탈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흑자전환을 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수주를 했으니까 그리고 납기일도 연도를 넘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주 잔고가 이제 줄어드는 것도 팍팍 줄어들겠죠 그럼 매출 인식이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 비용도 뭐 용역비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약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일단은 여기가 단기 순이익이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조금의 손실폭은 줄였지만 그래도 주당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고 적자 회사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2차전지와 관련 있는 그 그래핀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엔플러스가 얘기했던 그래핀은 실현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현 가능성 그런데 2차전지는 아닙니다 이 스탠다드 그래핀이 이제 추구를 했던 거는 수정화 했어요 수질정화 수질정화로는 실제로 얘들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그 짐 로저스가 얘들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칭찬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이제 그 정수기 비슷한 거 이거 설치해 준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죠 취득원가가 있는 자금이 얼마지 150억 150억 이거를 갖다가 장부 금액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없애버리면서 전액 평가 성질로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료로 4년 전에 주가를 엄청나게 조작을 했어요 나노메익스라고 원래 엔플러스 전신이 나노메익스 그때도 똑같이 소방차였어요 말씀드렸죠 본업이랑 상관없는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가를 띄우고 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탠다드 그리핀은 여기서 띄운 건데 고점에서 팔고 작사를 내고 끊는 거죠 예전에 4년 전 주가 보시면 나노메익스때 훨씬 더 주가가 높았습니다 그때 전환사체 교체 다 하고 나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핀 옥사이드 이렇게 전부 다 2차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2차전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X3 그래핑 개발에 성공하는데 이어 뭐 리튬과 전해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X3 그래핑은 개발 성공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술을 확보했다 뭐 다른 쪽에서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2차전지에서 전해액에 의한 박리 문제를 해결해 용량을 높이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밀도가 10배가량 높아서 2차전지 경량화에 최적화된 소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도 똑같죠 그런데 캐페시터 기반이 뭐 이렇게 적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간단한 이제 밧데리 같은 거예요 그냥 축전 용량을 갖다가 강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은 니켈이나 뭐 이제 산만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의 전해질들과 그 음극 양극재들의 안정화를 위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래핀이 들어가서 안정화를 시켜줄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불투명하죠 그죠 겨울철 리튬이온 2차전지는 뭐 에너지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데 반해서 효율을 크게 감싸지 않았다 뭐 이런 건 좋죠 그런데 이 2차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관성을 갖다가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질 정화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차전지로 넘어왔어요 그것도 캐페시터래요 캐페시터 그런데 내용을 조금 터봐 보니까 차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본업이 좀 더 잘 돼가고 있고 쌍용차를 인수를 하겠다 뜬금없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 적자잖아요 적자 적자라서 안 돼요 적자라서 안 되고 적자들끼리 컨소시엄 마무리 만들어봤자 적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2m 플러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줄 그어져 있는 것들은 제가 분석을 했던 종목들이라고 여기 보시면 한 4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구간 보시면은 폭등 했잖아요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탠더드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그 주가를 갖다가 흔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차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제가 나노스랑 광림 하면서 말씀드렸죠 띄우면서 팔아먹고 쭉 빼고 다시 띄우면서 팔아먹고 쭉 빼고 팔아먹고 쭉 빼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슈 한번 더 터뜨리고 그죠 왜 이 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쌍방울 구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전환사체는 팔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띄우고 나가겠다라고 했는 건데 실제로는 실패했죠 그래서 연상도 못 가고 두 번째에서 다시 꼬라받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박스권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어떤 그런 자금적인 여력이 따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또 증거금 100%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번 1분기에 흑자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증거금 100%는 단계 안 풀릴 확률은 없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 구간에 있었던 거래량 하나도 없죠 여기서 다 터지고 다 터지고 그죠 끝난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여기서 아마 2차전지 그래핀 얘기했을 거고 한번 해먹었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쌍용차 얘기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2차전지 그래핀 이게 자동차에 연관이 될 거니까 이 회사도 쌍용차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소방차도 만드니까 뭐 이런 사고적인 흐름이 갔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끝장난 겁니다 아까 5,200만이라고 했죠 거래량이 그 유통 그니까 총 주식수 5,200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여기가 5,286만 그죠 한 바퀴가 다 돈 거예요 이 회사의 주식수가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대 여기 최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 거래량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3억 1,500만이 나와요 3억 1,500만 3억 1,500만 500 유통주의수가 5,000만인데 그러면 그러면 딱 6바퀴 돌린 거죠 이 중에 과연 작전친 애들이 주식이 없었을까요 이 구간에서 전환하는 애들이 가격이 없었을까요 아까 상상인 증권 보셨죠 3,360원 그죠 그리고 이 구간 안에 전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다 여기서 이제 호구된 겁니다 6,000원대 팔았어도 좋은 거고 얘들은 더 올라가고 말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기서 한 거에 대해서 차이모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사체 없는 걸 갖다가 정리를 한다면 또 수익률을 크게 볼 수가 없고 삼성전자처럼 한번 10만전자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부르짖죠 10만전자 못 가요 이거 이 얘기 듣고 나서 뭐 8만원대 사고 7만전자 사고 6만전자 산 사람들 지금 뭐 6만전자 산 사람들은 본전 온 거고 안 팔고 기다렸다가 10만원대 산 사람들은 4만원 빠진 거에요 40% 빠진 거에요 40% 9만원대 산 사람도 30%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다 터지고 나서 금리 인상이 다시 풀리는 그 시점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택도 없죠 지금부터는 애플도 빠질 겁니다 시스템을 모르고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함부로 투자하게 된다면 위험하겠죠 제가 추천지를 안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사야 될 거는 많은데 시장 자체가 올라갈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한 4시간 볼 거 저는 4분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쉽게 종목 안 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사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죠 이런 것만 보고 야 쌍용차 뭐 한 대 쌍용차 한 대 현대바이오 카나리오바이오 한 대 사 사 사 사 샀다가 물리면 끝 여기서는 환불 안 돼요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은 주식 매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은 주식 매수 공매도 있죠 뭐 개인 투자 중에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공매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선물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옵션 매수 옵션 매도 뭐 다 있어요 개인이 해서 따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 최대한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은 제가 간혹 드리는 추천주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아니시면은 그냥 현금 보유 하시면서 혹은 대용주 사셔서 한 3년 묵힌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절대 듣지 마시고 돈은 현실적인 거니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리더스 기술 툴자 그리고 거기 연관되어 있는 AT 세미콘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0 이 2